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2016년 6월 한국사 서울시 지방직 문제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 해설까지 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서울시 2016년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는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근대사가 총 12문제가 나왔고 그중에 근현대사는 8문제 이런 비중으로 나왔거든요. 합은 20문제인데 그런데 서울시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2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현대사가. 그래서 통상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비중이라면 서울시는 종잡기가 좀 힘든데 특정 연도에는 12문제가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통상 맥시멈을 한 8문제 정도로 보는 것이 통상 좋아요. 서울시는 그런데 난이도를 보게 되면 전근대사 같은 경우 근현대사 합쳐서 체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9문제 정도가 체감 난이도가 한 상의 정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잘못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게 7문제. 그 다음에 하에 해당되는 게 4문제 정도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문제 비중이 배열이 구성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보니까 물론 딱히 원칙은 없습니다만 한국사 전 범위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고려한다면 좀 골고루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원시가 없습니다. 물론 반드시 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고대사회 성립기 정도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고조선이라든가 초기철기 시대기도 있고 삼국은 두 문제 정도는 괜찮고요. 발회도 있는데 신라 중대하고 하대가 아예 없고 고려 시기 비중이 너무나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다섯 문제 시기나 냈기 때문에 오히려 낼 것으로 친다면 조선 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좀 비중이 고려에서 다섯 문제나 나왔고 조선은 전기 후기 다 통틀어서 세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 구성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근대 부분에서는 여덟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근대 부분에서 보면 근대원 개항부터 1910년까지를 통상 근대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세 문제 근대2 근대2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를 얘기합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현대도 원투로 나누는 게 좋죠. 현대원은 해방공간 예컨대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미군정기 해방전국 여기를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이게 있는데 좌절됐죠. 여기서 근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한 문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2는 신정부 수립 48년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잡는데 현대2에서 세 문제 이렇게 비중이 돼서 이거는 좀 문제 구성상 문제가 있다. 문제 구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좀 지역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공무원 시험은 수능처럼 아주 중핵적인 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상 알아야 되는 것을 세련되게 정지해서 막 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출제자들이 들어가고 또 검토위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번 서울시 문제는 한 사람이 이제 다 내는 거고 또한 굉장히 노인네가 들어가서 이제 구닥다리로 문제를 시험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문제 구성 자체는 불균형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고요. 특정 시기 특히 고려 시기에 편중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 및 변별도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 문제는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부분을 많이 좀 건드린다. 안 내도 되는 부분을 굳이 그렇게 냅니다.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도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고 너무 좀 무성의하게 냈어요. 그 다음에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 5번 제가 이제 대장경 문제인데 고려 대장경 문제를 잘못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 시중에서 문제 해설 강의 하실 때 다 얘기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학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잘못 출제했다. 그래서 이걸 출제한 분은 똥꼬집으로 그냥 학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 문제 구성으로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 문제의 격을 떨어뜨렸다. 다른 때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6년도 지방직 문제만 특히 그런데 다른 때는 좀 안 그랬거든요. 좀 어렵고 난이도 있고 이렇게 세련되게 구성도 하고 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시첸말로 개판으로 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한번 문제 구성된 거 한번 보고 해설 강의 한 다음에 총평을 한번 전망하고 대체까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1번 볼게요. 1번은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항상 박스에 주어지면 사료의 키워드를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서 오곡 익지 않을 때는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물어서 왕을 바꿔야 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한다든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12월에. 이건 부여죠. 1번은 부여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1번 부여.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하였다. 그렇죠? 가장 동의 지역이라고 표현되는 동의 민족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니까. 맞고 왕아래 마가우가 저가 구가 여러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이 있었다. 맞고.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이 순장은 사실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또 사만시기에도 있고 또 정효공주 무덤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발해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보이고 신라에서도 있었죠. 신라에서는 왕이 죽이면 남자 여자 5명씩 껴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중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6세기 지진왕 때. 중지시키고 바로 뭐했어? 삽들게 했잖아. 아 우경을 장려했다. 심경법. 이런 거. 그런데 4번에 보니까 국력이 퇴해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아 이거는 물론 고구려한테 병합된 건 맞는데 광개토대왕 때가 아니고요. 장수왕 때도 아니고요. 바로 문자명왕 3년. 494년에 부여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문자명왕 때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아니고 문자명왕. 장수왕의 손자죠. 장수왕은 491년까지 제위하니까 왕위에 있었던 기간만 78년이고 이거 한번 다 아는데 5세기 말이긴 한데 장수왕 때가 아니에요. 문자명왕 때 최종적으로 선비족의 침입도 있고 고구려한테 완전히 병합되는 것은 5세기 말인데 문자명왕 때고. 그러니까 부여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을 하니까 무려 한 800년 정도 존속한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우습개월 나라는 아닌데 어쨌든 4번. 이건 아주 하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이고요. 2번. 다음에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한 중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삼국 시기에 특정 시기에 사건 순서를 물어보는 건 아주 세팅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삼국 시기에 사건 순서를 물어본 건데 이거 보면 1번에 가를 보니까 백제 성황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제 성황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554년. 그러니까 553년까지가 제라 동맹인데 나제동맹 혹은 백신동맹 433년에 1차 동맹 493년에 2차 동맹이죠. 1차 동맹은 공수동맹이고 2차 동맹은 우리가 혼인동맹이다. 1차 동맹은 백제 누구하고? 비유왕하고 신라 늙지 마립간 사이에 그 다음에 2차 동맹 493년에 이것은 백제 동성왕하고 신라 소지 마립간 사이에 그래서 백제에서 먼저 친선을 요구합니다. 동맹하자고 하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응해서 신라에서는 이찬 비조부의 딸. 이찬이라고 하는 게 2등급인데 이찬 비조부의 딸을 시집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인동맹인데 그런데 553년도, 551년 정도에 진흥왕하고 성황하고 손잡고 한강 유혹을 탈환하죠. 고구를 몰아내고 그래서 성황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진흥왕이 야 원래 니네 땅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같이 차지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같이 고구를 몰아내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뺏었는데 성황한테 뻥쳤죠. 진흥왕이 거기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황 빡돌지. 시체말로 개빡돌은 거야. 그래서 554년도에 바로 다음해에 이제 제라 동맹 결렬시키고 신라 쳐들어가는데 관산성 전투 충청북도 옥천 땅에서 여기서 전사해서 폐사하고 말이죠. 이게 가는 554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가는 554년의 일이고 나 같은 경우는 몇 년이냐면 나는 백제의자왕은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어우 정말 신라가 빡돌은 일이지 의자왕은 백제 마지막 왕이니까 기본적으로 7세기의 마지막 왕이니까 7세기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연두까지 본다면 이게 645년에 대야성 성주가 김품석입니다. 그런데 김품석이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야성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여기서 성주 김품석 곧 김춘추의 사위도 죽고 딸도 죽습니다. 하기 때문에 김춘추 정말 빡돌아가지고 고구려까지가 적진에 가서 연계소문을 만납니다. 연계소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같이 현합해가지고 백제치자 그랬더니 아 그건 뭐 괜찮은 생각인데 전에 너희가 연합해가지고 한강육을 뺏었지 그리고 함경도 지역까지 쳐들어오고 그랬다. 진흥왕 때 이것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 그건 내가 지금 왕도 아닌데 좀 곤란하잖소. 그랬더니 야 깜빵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이제 깜빵에 집어넣었는데 도망오죠.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까지 갑니다. 김춘추가 일본까지 가서 야 연합해가지고 백제치자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꼴 때려 어? 야 백제는 우리 상국인데 형님 나라인데 어떻게 거길 치자고 하니 쟤 죽일까? 그래서 그것도 결렬되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압력을 넣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7세기기 때문에 저건 642년의 일이에요. 642년의 일이다. 대하성 함락 의자왕 때 7세기죠. 다는 고구려 관계토도 향이 신라에 쳐들어 외구를 격퇴했다. 영락 9년과 10년 곧 399년과 400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00년의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기보병 5만을 보내서 무찔러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내려간 김에 낙동강리역까지 고구려 군대가 내려가죠. 그래서 가야 세력의 변동이 있게 된다는 거. 금관 가야 중심에서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연맹의 중심이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랄을 보니까 백제는 고구려 침략으로 발미암아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천도 웅진천도는 개로왕 죽고 장수왕의 남진으로 인해서 한강력 뺏기고 아들 문주왕 때 475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순서까지 또 연도까지 알려줬었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 편한 얘기입니다. 세기별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1번 다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5세기 이거 후반 2번 6세기 중반 가 그 다음에 7세기 전반 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는 다라 가나 이렇게 되겠죠. 다라 가나 있나요? 예 3번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3번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니까 3국시대 사상과 문화재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그랬습니다. 1번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용봉 대향로 이거는 불교 플러스 도교 요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향론이니까 불교 향피우는 기구니까 이건 불교 요소고 금동으로 만들었는데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고 봉래산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이 사는 이상계가 봉래산이니까 이거는 도교 요소구나. 그래서 도교 플러스 불교 신선 사상을 해볼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2번 3국 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 또는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지설을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했다. 이게 업설이라는 거죠. 업설 윤회 전생 사상에 의하면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내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선덕을 지어댄다. 전생에 그런데 니네도 나중에 지금 노비지만 나한테 충성을 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그러면 반역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세 가서 니네도 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른데 그럼 노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내세에서 언제 귀족됩니까? 그럼 새로운 미륙이 출연할 때 언제 오십니까? 오십억 년 뒤에 이런 여기 이제 업설이거든 윤회설 오히려 고단마스에 딸타 석가모니가 강조했던 건 윤회설 플러스 뭐예요? 자비와 평등인데 평등은 개뿔 얘기를 안 해 이런 것만 얘기하지 자 3번 신라 후기 사회에서는 훈실라죠? 주문으로 질병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구복적 밀교가 유행했다 밀교라는 건 은밀하게 행해지는 종교행사 이걸 우리가 밀교라고 하는데 불교 중에서도 순밀도 있고 잡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적인 요소 가지고 주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료라든가 질병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밀교거든요 뭐 이거는 고려도 있었고요 조선으로도 연면하게 이어지고 또 일본으로까지 전래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설령 여러분이 3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겸익은 벌써 틀렸네 겸익은 백제승녀입니다 상황 때 인도에 건너가서 율종계열을 공부하고 율종관계 서적을 가지고 들어온 건 맞는데 또 일본에도 영향이 미친 것도 맞는데 이거는 고구려 승려가 아니라 백제 승려다 하기 때문에 6세기 상황 때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3번은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것도 편해 자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어렵게 내면 이런 게 해차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해자 해총 해숙 해초 이런 사람들 나오면 해량 이런 말 나오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일단 아는 게 포인트가 된다 해자 고구려 승려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쇼터쿠테자의 스승이 되었다 또 해총 백제 승려인데 일본에 또 같은 시기에 해자랑 똑같이 건너가서 쇼터쿠테자의 스승이 되었다 해숙 신라 승려입니다 해초 통일신라죠 중대사 하대사이 해초 왕 오티안튜국 연 이라는 기행문도 남긴 사람 이런 것들이 해자 들어가는 사람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어요 4분에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바래사인데 바래와 당은 바래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바래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바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의제의 정책을 쓰죠 흑수부 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확인했고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바래의 누구는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했고 이래서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바래는 산둥지방에 똥쪄우에 장문효를 보내서 바로 여기를 장악하다라 그런데 당은 이의제의 정책을 써가지고 바래를 공격하는 한편 남쪽의 신라로 하여금 여기서 신라 동그라미 신라는 성덕대왕 때입니다 8세기 초 이때 신라 성덕대왕으로 하여금 바래를 공격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732년에서 3년 사이에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해서 실패하죠 그러니까 바래의 무왕 때를 얘기하는 건데 바래의 무왕입니다 4번은 발해 무왕을 얘기합니다 무왕 무왕은 주변 나라하고 안 친하죠 그런데 성덕대왕하고 바래의 무왕하고 당하고 아주 대립관계가 되는 거고 그치? 당 그러니까 일단 선방 때린다고 당에서는 압력을 넣어 신라한테 여기서 이제 성덕대왕이죠 성덕대왕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야 바래의 공격해 해가지고 공격했는데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에이씨 니네 때문에 우리 많이 죽었어 이렇게 당나라한테 얘기했더니 당에서 아 미안해 해가지고 대동강 이나면 니네 가져 해가지고 그때 국경선이 획정되는 거예요 성덕대왕 때 가서 자 그럼 이제 바래의 무왕을 얘기하는 건데 무왕 때 그럼 1번 볼까요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관서를 정비했다 기본적으로 삼성육부는 당관제입니다 당의 관제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당과 친산 관계였겠죠 그렇다면 봐요 아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 융성한 바래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오 바래만 동쪽으로 융성한 나라다 라는 칭호 중국 애들이 붙여준 칭호는 전성기죠 최대판도 때 그럼 누구야 선왕 때입니다 아 선왕 선왕은 어우 건흥이라는 연어로 썼네 그치 구세기의 10대 선왕 때입니다 펼선자를 쓰죠 그러니까 바래에서 알아야 될 왕은 고왕 대조용 무왕 대무예 문왕 아들이죠 대흠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좀 봐주자면 5대 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성왕 천도 문제 때문에 상경 천도했다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던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 이제 15대 왕 중에서 이제 아 10대 구세기 이제 선왕 펼선자 써가지고 최대판도죠 이건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했다 이건 이제 선왕 때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황 이건 선왕이고 3번에 황상이라고 해서 황제국을 표방했다 어휴 이건 다 배웠죠 문왕 때입니다 문왕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선명하였다 참고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치면 무왕 문왕 다 됩니다 그런데 무왕 때는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려왕을 자처한 사람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는 무왕 때도 보내고 문왕 때도 보내는데 문왕 때는 고려왕을 자칭하고 일본에서도 발해 보낸 국서 외교문서에 보면 고려국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처했다 이렇게 고구려를 약칭한 말 이걸 자처했다라고 한다면 문왕 때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고구려 계승의식은 무왕 문왕 다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고 4번은 무왕이 들어가니까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왕과 관련되는 답은 4번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네 자 5번 가볼까요 고려시대 대장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게 5번이 이제 문제가 있는 아 문제였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대장경을 설명할 때 대장경이란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된 불교 경전을 말한다 그렇지 대장경은 광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리 그릇 이게 대장경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해요 경 그 다음에 불법을 율이라고 해요 율 그 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고승들의 뛰어난 논문 이거 우리가 논이라고 해요 이론을 논이라고 해요 경, 율론 세 개를 다 갖춰준 것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장경이 딱 끊어졌는데 이어서 편찬했다 그럼 속장경이 되는 거예요 또는 기존의 대장경에서 없는 다른 경율론을 또 집어넣었을 때는 그런 속장경이 됩니다 그런데 경율론에 대한 해설이 또 뭐냐면 소초라고 하는 거예요 소라든가 소라든가 초 이런 거는 론소초라고 하는 건 모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거는 불교이론서입니다 불교이론서죠 줄여서 불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의천은 고려시기에 모은 거예요 모아 모아서 대장경을 모은 게 아니고 론소초를 모은 겁니다 론소초 이런 걸 모아서 어디서 모았느냐 송에 있는 거 거란에 있는 거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니까 일본에 있는 거 고려에 남아있는 거 이거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의천은 불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서 목록을 4,700권이 넘는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작성 목록이야 목록 그래서 그 목록의 명칭을 의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 편, 제, 여러 종, 종파의 교장을 다 총 가능했다 교장 총록이라고 해요 총록 의천도 자기가 속장경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속장경은 대장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능통한 사람은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만 삼장법사가 아니고 이 셋을 다 아주 해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가 삼장법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장이라고 한 것은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목록이라고 했지 속장경이라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능했는데 이걸 작성했다 일본 놈들이 1911년부터 정확하게 보면 연구 흐름을 보면 1911년도에 일본 애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병탄하고 나서 집어먹고 나서 이걸 보고 의천이 만든 것을 속장경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속장경이 아니란 말이죠 대장경의 속편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경률론을 모아야 되는데 론소초를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도 그 전에 직렬에서는 제대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의천은 시험에 낼 때 경률론을 모아서 교장을 가능했다 그럼 틀려요 또 경률론을 모은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률론을 모아서 속장경을 가능했다 이것도 틀려 론소초를 모아서 속장경을 가능했다 그것도 틀려요 론소초를 모아서 교장을 가능했다고 해야 돼 정확하게 왜 속장경이 틀리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천도 본인이 속장경이라고 안 했고 벌써 목록을 의미하는 교장이라는 걸 가능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목록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얘기지 불교 이론소지 경률론을 모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속장경이라고 잘못된 걸 쓸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안 쓰기로 했어요 했는데 관행적으로 옛날에 노당들이 그걸 일본 애들의 영향으로 이게 신민사학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의 영향으로 여전히 속장경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개념 없죠 연구도 안 하고 어떤 책 보고 그냥 옛날에 굳어진 지식 가지고 그쪽 전공했으면 또 그렇게 내지도 않습니다 그쪽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개섭 써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내다보니까 잘못된 표현도 그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5번은 잘못된 문제다 정말 이 현직 교수를 공부해야 돼 보면 그럼 1번에 보니까 대장경이란 이거 맞다 2번 초조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2차 침략 때 부처님의 권위로 부지르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니까 현종 때 이건 맞아 의처는 송과 금에 자 틀렸지 그치 일단 송은 맞는데 금이 아니라 거란 곳 요입니다 그리고 1번까지 집어넣어도 돼요 요와 일본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서 속장경을 편찬했다 이게 틀리단 말이지 속장경도 아니고 교장이라고 해야 되고 금은 빼줘야 되고 거란이나 1번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완전히 틀렸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그래서 속장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또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것은 맞는데 속장경이라는 표현도 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의도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3번이라고 답은 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있냐 4번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4번도 그래서 이걸로 답을 일단 하시고 4번도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건 서울시 측에다가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놓고 제대로 좀 내라고 메일을 한번 좀 보내야 되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보시고요 3번이라고 일단 해놓으세요 6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고려 시기에 무신집권기의 사회변동 양상을 만적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집권기에 이건 누구를 모릅니까 전국에 있는 중딩도 다 할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그런데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라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시간에 됐어요 망전, 김만, 진밀, 최이 이런 식으로 무신집권기에 아, 밀란의 순서를 좀 받아라 사회변동 양상을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무신집권기 보면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6번이 되는데 무신집권기 하면 집권기 이게 1170년부터 해가지고 1270년이죠 1170년부터 해가지고 딱 100년 1270년 사이인데 무신집권도 성립기, 황립기, 붕괴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성립기 그 다음에 황립기 황립기는 최시무신정권기예요 그 다음에 붕괴기 이렇게 나눌 때 성립기에는 누가 있느냐 성립기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이의민을 제거하는 것이 최충헌이니까 최충헌 최우 아들 최항 최의 이렇게 있는데 정중부 때 들고 일으킨 게 뭐냐면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1173년에 지배층 내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반무신난이죠 정중부를 반대한 무신정권을 반대했던 게 바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다 김보당 연도까지 하면 1173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경유수 조이총이 또 개겨요 조이총 이게 다음 해입니다 1174년이지 정중부 때 또 정중부 때 망이 망소이가 그러니까 밀란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망망이를 맨 처음으로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가 개긴다 망소이 1176년이거든요 여기다 정중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 때는 뭐 이건 중방정치 도방정치 최초 다시 중방정치 하는데 경대승은 병사에서 죽고 이의민이 집권할 때에 그걸 반 이의민이 집권했을 때 개기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예컨대 전주관노 전주관노의 난 플러스 죽동이란 내 여기 그 다음에 김사미효심 김사미효심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이 언제냐 최충헌 때 개기네가 만적이야 만적 그래서 망전 김 만진주 관노 밀양관노 밀양관노 최광수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고 그 다음에 최후 단계에서 개기네가 누구냐 이연년입니다 이연년 백제부흥을 표방하고 그래서 망전김만 진밀최이 이렇게 그래서 망할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가 망이 그 다음에 맨 뒤가 이연년 의미 있는 피지 베싱의 밀란 중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죠 자 그럼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정중부 때니까 맨 처음이 되겠죠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했다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 경대승 때 일어난 건 없고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런 다음에 이의민 때 난을 일으킨 게 다죠 그죠 김삼의호심 자 여기 들어가니까 김삼의호심 최광수는 최충헌 때 난을 일으킨 거고 도병몽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최충헌이 설치한 권력기구죠 교정도감 그러니까 최충헌 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나 다라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굉장히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제가 그대로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일부러 틀리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까지 알려드렸죠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것이다 순서 그게 어렵지 만족이 난을 느낀 게 고려시대다 무신지권기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돼 6번은 1번 이렇게 삼만 주셔야죠 6번 답은 1번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7번 가볼까요 7번이 뭐가 나왔냐면 들고 해볼게요 7번에 고려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정치제도는 당의 제도 삼성육부체제 이걸 참고해서 이성육부로 정비했다 그렇죠 어느 항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했죠 이성육부체제 이거는 이성체제니까 성종 때 그 다음에 맞고 지방제도는 오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됐고 맞죠 태조 때부터 12목을 설치했다 이건 아주 하에 해당되는 문제죠 12목은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그치 7번은 아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성종대로 고쳐줘야 됩니다 성종 때는 10도제 그 다음에 12목 설치 이게 최종적으로 현종 때 오도 양계 사도호부 팔목체제로 변치한다 그러니까 지방제도가 완비되는 건 현종때라 중앙정치제도가 완성되어가는 것은 성종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3번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와 음서가 있었으며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렇죠 고려역사 근 500년 470여 년 중에 무과는 딱 24년 정도 있었어요 예종 때 근데 바로 인종 때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무과 그 다음에 성종대에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건의하는 등 유교정치제도의 토대를 놓다 그렇죠 심의 28조 유교정치제도의 토대를 놓다 유교정치제도의 토대를 놓다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해가지고 유교정치제도의 유교정치제도의 토대을 채택하게 했으니까 이건 맞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럼 하에 해당되고 8번 성의 없는 문제죠 충선왕대 개혁정책으로 옳은 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충선왕은 고려 충자 들어가면 모두 원간섭기죠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 이 6명은 순서대로 원간섭기에 해당되는데 충선왕 때 개혁기구 사림원을 설치했다 또 재정강화를 위해서 소금의 전매사업을 하고 위엄청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충선왕 또 충선왕을 물어보는 재료로 충선왕의 복위교서에 보면 재산가문 15가문을 지정해가지고 왕실하고 혼인관계를 할 수 있는 집안을 정하죠 이게 충선왕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나온다 수업시간에 꼭 해드렸어요 자 그럼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했다 이번에 몽고품과 변발을 폐지했다 이건 두 개 묶어서 공민왕 반원자주개혁정책스는 초기에 즉위하자마자 3번에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기구로 사림원을 설치 오케이 이거다 그렇지 사림원 설치 정치도 감을 두어서 부원 세력을 적결했다 부원이라는 건 찰싹 달라붙은 애들은 달라붙은 부자입니다 아부턴은 원나라의 이게 바로 어느 왕이냐 아 정치도 감은 충목왕이에요 충목왕 그러므로 8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충선왕과 관련되는 답은 몇 번? 오 3번 이렇게 보시죠 그렇지? 네 3번 자 9번 가볼까요? 9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네 9번은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있었던 요동정벌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건데 우왕 때 최영은 오우 그렇지? 공요군을 동원해가지고 요동정벌을 나가지고 왜? 철령이 문제가지고 철령지역 이북은 명나라가 원래 공민왕 때 건국을 하죠 명나라가 건국되는 것이 1368년인데 1368년 국민왕이 1351년부터 74년까지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명이 건국됩니다 이제 원나라는 쫓겨나가는 거죠 베이징에서 그래서 북쪽으로 몰려갔을 때 그때의 원나라 완전 말기를 북원시기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몰려갔던 시기 그래서 명나라는 바로 철령 이북의 지역을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배했던 지역이니까 자기네가 갖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런 이씨 해가지고 야 요동쳐 해가지고 공요군 요동을 공격하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총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총대장이 최영이고 우왕 때죠 1388년에 좌도통사하고 우도통사 예컨대 조민수하고 이성계를 내버렸는데 이성계하고 조민수는 위화도에서 찍고 턴하죠 바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 이건 맞죠 근데 이제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돌아온 거고 이번에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보를 추진했고 정도전과 남우는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그렇지 태조는 조선 건국 직후에 요동을 치려고 했어요 정도전이 또 그 실행을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진도도 작성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명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 이 조선의 정도전이라는 건 사는 화근이야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의 이름까지 명나라 태조는 거명합니다 조선의 정도전을 잡아 보내라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잡아 보내라고도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갈등관계 있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태조 이성계를 인정한다 한다 안 합니다 구강책봉을 하지 않고 권지 고려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계의 가계도 이인님의 후손이다 딱으로 이제 대명회전에 명나라 법전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래서 종계 변모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죠 우리 종통 가계의 종통이 구강의 종통이 잘못됐으니 이거 바로 잡아달라 무슨 이인님을 제거한 사람은 이성계인데 이인님의 후손이냐고 잘못됐다고 했더니 이건 말 안 들어 명나라가 그래서 알았어 니네가 말 잘 들으면 바꿔줄게 계속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가 바꿔준 게 아니 200년 지나서 선조 때 가서 바꿔줘요 선조 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왕자의 1차에 난 2차 왕자의 난 하고 즉위한 것이 태종인데 태종 때는 요동정벌을 포기해 그래서 이제 고려 이제 조선 국왕으로 정식으로 책봉받은 사람이 태종이야 태종 해서 자 3번도 맞고 4번은 이방원은 태조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아니죠 오히려 요동정벌의 실행을 담당했던 정도전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적절하지 않죠 4번 요렇게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영조대 편찬된 서적을 아 이것도 참 성의 없이 그지 단순함기 사실로 동국문원비고 이거 영조대죠 그러니까 10번은 누가 봐도 영조대 대표적인 한국학 대백과사전 동국문원비고 근데 좀 어렵게 되면 뭐라고 할 것이냐 자 증정 동국문원비고 요거는 정조태입니다 그런데 증보문원비고 요거는 고종에서 순종이에요 1903년에서 8년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동국문원비고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중요한 것만 되진 않는다 수능 같지 않아서 자 그래서 요건 영조 맞고요 동국지리지 어 한백겸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효시 역사지리학이 뭐라 그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아주 상고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정리하는 걸 역사지리학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강화도라든가 이런 데 들면 강화도에 선사식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적이 있는지 또 청동시 고조선 유물 고인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근대 현대까지 고려시기에 대몽항전 했던 곳이고 조선시기에 정명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갔고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 가려다가 못 가고 구강만 못 갔지 왕자들은 갔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인조는 갔지만 그 다음에 또 근대 와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강화도에서 관련된다 또 강화도주약이라고 하는 조일수호조교 불평등주약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또 운오사건 1875년에 강화도주약 체결하기 1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아 이걸 역사지리학이라고 하는데 한백겸 이 사람이 지은 광해군 때 역사지리학이 효시가 되는 게 바로 동국지리지입니다 아 17세기 초 자 1615년에 그 다음에 동사강목 이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지은 책인데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근데 이 강목체인데 동사강목은 초고완성은 영조 때 됐어요 그러나 이 간행됐을 때는 정조 때입니다 이거는 정조 때 돼야 돼요 동의보감 어휴 이거 세계기록류산이죠 이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편찬한 거고 왕명을 받들어서 시작은 선조 때 했었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시작했었는데 정유재란 중에 그런데 완성시키지 못해가지고 신하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함경도로 유배당해요 그 유배지에서까지도 이걸 연계해서 완성을 시켜 그런 다음에 광해군 때 이걸 이제 간행을 해서 편찬하는 겁니다 1610년이에요 동의보감 광해군 때 때려서 여기서 1번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순서를 물어볼 때는 배치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순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는 4 2 1 3 이런 식으로 가능했다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10번은 여기서 이제 1번이라고 평범하게 보시고 자 11번 갑니다 11번은 뭐가 나왔냐면 조선 전기의 일본과의 관계된 사건이다 가에서 라시기에 각각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보니까 조선 건국부터 스시마토벌 일단 주선 전기 건국은 태조죠 스시마토벌 1419년 요거는 세종때래야지 세종은 1418년에 직위하는데 바로 다음 해 태종이 해준 일이죠 상황으로 있었던 태종이 사실 해준 일이야 고려말에 창황 때는 박위가 스시마를 토벌했고 요번에 이제 이종무가 갔죠 그 다음에 세종대 삼포왜란 오 삼포왜란은 1510년 중종대죠 그래서 이제 부산포 제포 연포를 이미 삼포개양은 세종대 1426년인데 여기서 난을 일으킨 게 이제 중종대 이제 비변사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고 명종대는 을묘 외변이 또 터집니다 1555년 그리고 비변사가 상서기구가 된 다음에 국교도 일시 단절됐다가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 터지죠 선조대죠 자 그러면 가 1번 볼까요 부산포 제포 연포 등 삼포를 개항했다 이건 1426년 세종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 중에서도 1426년이기 때문에 나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틀렸네 가를 나로 고쳐야 되고 2번 나시기에 계약조를 체결해서 스시마도주의 제한적인 무역을 허락했다 어? 1443년도 한글이 창제되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그 해에 계해년인데 약조를 맺어요 세견선 세산미도를 정한 조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1443년이니까 나시기에 들어가죠 이건 맞습니다 단 주치고 스시마도주라는 거 주치세요 일본 막부정권 아닙니다 스시마도주와 체결한 겁니다 3번에 다 외선이 침입해서 을며외변을 일으켰다 다시기에 그렇죠 1555년 명종 때니까 그래서 비변사 상서기구가 된다고 했고 4번에 나시기에 임진왜란 이유인데 조선은 포로의 성환 교섭을 위해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조 거의 끝머리 선조가 1608년에 죽는데 그 죽기 1년 전인 1607년에 회답 겸 쇠환사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쇠환사 그때 1598년도 임진왜란 끝에 1598년도에 이또 히로봄이 그 계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죠 일단 그때 물론 이순신 장군도 노량에서 전사하시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광해군이 직위를 하기 전에 선조가 10년 더 살아 1608년에 죽으니까 그 죽기 1년 전인 1607년도에 사명대사 유정이 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막부정권이 바뀌었죠 덕구가와 이에아스라고 에도 막부를 열어 에도에다가 다시 또 군부정권을 열었는데 사무라이 우사정권을 열었는데 그래가지고 걔네가 다시 또 국교 간청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조는 회답 겸 쇠환사라 그래가지고 사명대사 포로 송환을 위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것도 임진왜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1번 11번은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지 그치? 자 12번은 다음 가에서 다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승 이벽의 권위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한국인 최초 세례의 교인이 누구다? 아 이승훈이다 이승훈 그런데 이승훈은 언제 죽냐면 1801년 신유박해 때 죽습니다 이승훈 그 다음에 나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분답을 저술하였다 안정복이죠 안정복은 남인이긴 한데 공섭합니다 서학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사람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안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의 제자 중에 문인 중에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호우파입니다 성호이익의 보수 세력 반면에 얘네가 공서파가 되는 거고 서학을 공격하고 이게 문인 중에 이게 좌파가 있어요 성호 좌파 진보세력입니다 서학을 수용하는 세력을 우리가 신서파라고 하는지 믿을 신자 정약용 이가환 이벽 권철시 모두 그쪽 성호 좌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정복은 같은 남인계지만 서학을 믿는 세력 신서파를 겁나게 공격하는 공서파 입장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천학문답 안정복입니다 단을 보니까 신부가 되어서 충청도 당진 솔매를 근거로 포기하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 신부는 누구야 세례 교인은 그절이 이승훈이었지만 신부가 된 사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죠 김대건 신부가 죽은게 바로 병호박해 때 1846년 철종 때 이때 김대건 신부가 죽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승훈 안정복 김대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가환 이게 손자입니다 이게 손자 그 다음에 황사영 황사영도 언제 죽냐면 1801년 신유박해 때 죽어요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사실을 밀고 하려고 깨알같이 쓴 글씨 그 글이 황사영 백세라고 하는 건데 아주 비단에다가 겁나게 작은 글씨로 많이 써서 보내다가 북경 죽게다가 전달하려다가 걸리죠 그래서 처형당하는데 그 황사영 백세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남아있다 신유박해 때 죽어요 1801년 그 다음에 이기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나오는데 이기경이라는 사람은 정조 때 남인이긴 한데 정약용하고도 친하긴 했었는데 서학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공섭합니다 안정복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이기경 모르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서 답은 3번 12번 3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2번 이렇게 잡으시고 참고로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좀 알아줄게요 그렇죠? 천주교 박해 천주교 박해 사건 하면 일단 가장 먼저는 정조 때를 떠올려야 됩니다 정조 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추조 적발사건이라고 추조 적발사건 추조라고 하는 것은 형조죠 형조 육조 중에 별칭이지 육조는 2호 예병형 공조가 있는데 별명이 있는 게 순서대로 또 천지 춘하 추동 이렇게 그래서 형조를 얘기합니다 추조 적발사건 추조에서 곧 형조에서 적발한 사건 1785년도 일명 명례방 사건이라 그래 명동 명례방 명동에 김범우 집에서 김범우 집에서 천주교 교리공부하고 미사회식 거행하다가 형조에서 적발한 사건 여기에 보니까 정조가 입법한 애들 다 했네 정야경이라든가 그래서 너 시작했을 때 적발을 안 하냐 그래서 훈방조치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회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회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균관대학교 근처 반촌이라고 그래 거기 반촌에서 모여서 또 교리공부하고 했던 사건이 반회사건입니다 1800 1787년 2년 뒤에요 다 정조때입니다 여기는 김석대라고 하는 애 집에서 김석대 집에서 교리공부하다가 또 걸려 그래서 정야경 겁나게 반성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정야경은 어떤 입장이냐 정야경은 사학을 학문적으로 응호했을 뿐 신앙으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정조한테 반성문 쓰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진산사건이라는 게 있네 이게 우리가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년에 터져서 신해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791년 정조 15년 신해년이면 우리가 신해통공 곧 시전상인의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조치가 있었던 그 해입니다 1791년 정조 15년에 이걸 진산사건이라고 한다 전라도 진산지역에서 진산 진산사건 윤지충이라든가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죠 윤지충 죽습니다 권상현 피해죄 분주했던 사건 유교식 제사를 피하고 부모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거행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그래서 처형당한 사람들 진산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조가 1800년에 죽는데 바로 1801년에 정조 친위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박해사건이 서져 남인들을 대거 처단하기 위해서 정조 친위세력이 남인이었기 때문에 군기남인 경기도 근처의 남인 순조때 터지는 것이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 1801년 그래서 신유박해에 의해서 정약용 정약전 유배가고 정약용 정약전 형이죠 정약전 정약전은 흑산도로 동생 정약용은 강진으로 최종적으로 정배가 되고 유배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벽 권철신 다 죽어요 권철신 그 다음에 황사영 다 죽어 황사영 근데 정약용 정약전은 유배죠 유배 이때 죽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종 순조가 1801년부터 1834년까지가 순조 재위기간이고 1834년부터 1849년까지가 헌종 재위기간인데 이때 있었던 일이 다섯 번째 신신기병병 이렇게 때리세요 기유박해가 있습니다 기유박해 1839년도에 이 기유박해 때는 누가 피해를 당하느냐 이때는 정하상 상재상서를 쓰고 정하상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정부는 척사윤음도 내렸던 때입니다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왕명이야 척사윤음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철종 때 네 번째 척사윤음도 내렸던 때입니다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왕명이야 척사윤음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철종 때 네 번째 헌철 철종 철종 철종재위기간은 1849년부터 해가지고 1863년까지가 철종재위기간인데 이 중에서 있었던 일이 아 병어박해가 있습니다 병어년에 병어박해 1846년에 이때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김대건 처형 김대건 신부 신분이 아니라 신부 처형으로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는 뭐니 뭐니 해도 병인박해 마지막으로 이거 고종 때지요 고종의 아바지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지 그치 일곱 번째 병인박해라고 해서 가장 커요 병인박해 조선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 신부 12명 중 9명 처형하고 나머지 3명이 튀죠 튀어서 중국에 와있는 프랑스 극동 한대사령관 로즈한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쳐들어온 곳이 병인박해 병인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1866년에 병인박해 병인박해 터지는 거지 1866년입니다 음 이래서 병인 양이 터지고 강화도에서 문자라죠 그죠 강화도 누구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이런 전투가 바로 근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자 천주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13번 갈 차례인가요 13번 보니까 근대 구국개봉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살짝 지웁시다 이거 살짝 지우고 13번 근대 구국개봉운동인데 1번 보니까 송수만 또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척에 반발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철회시켰다 여러분 송수만 심상진을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단 단체하고 활동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운동 전개했다 성공시킨 단체 보안회 농광회사죠 그러므로 여기서 대한자강회를 보안회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보안회 물론 성공시켰는데 해산당했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아요 송수만 심상진 이거 맞는 거고 보안회라고 넣었을 때 맞는 겁니다 단 대한자강회는 1906년부터 7년까지 활동하면서 아주 의미 있죠 고정강퇴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단체니까 대한자강회 월보도 가능하고 보안회를 만들었던 세력이 나중에 해산당하고 헌정연구회를 만드는 거고요 헌정연구회 해산당하고 대한자강회를 만드는 거고 대한자강회 없어지고 1907년도 대한협회가 되는데 대한협회는 한마 끝머리에 친이라는 색칠을 보입니다 안 좋은 단체로 바뀌지만 대한자강회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종일은 순한글로 가능한 황성신문을 발간하여 벌써 틀렸습니다 황성신문은 1898년부터 10년까지 존속한 발행됐던 국한문체지 순한글이 아니에요 또 발행인도 다릅니다 황성신문은 남궁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인이에요 그러면 이종일은 뭘 했냐 황성신문 대신에 뭐로 집어넣어야 되냐면 제국신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국신문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서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했어요 제국신문이라고 해야 돼 이종일 그래서 일반 대중훈련사의 기문기사를 만질했다 이건 맞는 서술입니다 제국신문이라고 바꾼다면 3번에 최남선 어휴 이 개세지 최남선은 친일파 친일파가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고 최영전 이순신전 썼겠어요 안 썼겠지 그지 이거는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으로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고종훈 을사리학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설을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발행하는 대한매신보 1904년부터 심장까지 아주 중요한 신문이지 여기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건 아주 평범하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 말 가장 의미 있는 신문은 대한매신보다 단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리아 방송되고 을사리학에 대한 저항 논설 실었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것의 한계는 또 뭐냐 황성신문은 한계가 의병운동을 비판했다고 이게 한계가 되죠 반면에 대한매신보는 의병운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사화해주고 개지했다는 게 의미입니다 영국사람 베델은 우리 이름으로는 배설이라고 한자로 음차에서 썼는데 이름은 격전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베델은 쪽발이 트리플과 1인불가입 이런 글취기까지 써서 일본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표시까지 하고 아주 의미 있어요 4번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13번은 4번으로 보셔야죠 그치 4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낼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외국인 중에서 한말의 외국인 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 정리해두라 그랬습니다 베델 영국사람 베델 그 다음에 헐버트 헐버트 헐버트는 유경공원 교사이기도 했고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을사력약에 부당한 무효임을 워싱턴에 미국 대통령이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만나지 못하죠 근데 워싱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헤이그 특사로 갔던 이준이위종 이상서 선생과 함께 활동합니다 헐버트 양화진 묘역에 묻혔어요 외국인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조지 쇼라고 하는 쇼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륙양행이라는 만주의 요동반도의 선박회사 이륙양행 이라는 선박회사를 운영했던 사장인데 이 조지 쇼는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날라다주는 거점이 바로 이 조지 쇼의 이륙양행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아주 제가 출제한다면 요사람도 서커필드라고 하는 스커필드 박사 스커필드 우리 이름 서커필이라고 요분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3.1운동 때 3.1운동 때 피해를 당했던 제암리 학살 사건 수원 화성 쪽에 제암리라는 마을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총살라 죽이고 총 쏘고 죽인 다음에 불사질러가지고 사람과 가축을 다 아주 말살해버렸던 제암리 학살 사건의 만행을 직접 답사해서 거기서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해외 유출해가지고 일본의 잔학상을 만행을 알린 사람 이게 바로 스커필드 박사인데 이분은 유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요 국립묘지 외국인으로서 안장돼 있다 스커필드 박사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사람 하면 현대사회 힌트패터라고 있습니다 힌트패터 독일 사람인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독일의 기자인데 5.18 광주 민중항쟁 있죠 민중항쟁의 그 처참한 상황을 1980년 영상 필름으로 담아가지고 몰래 케이크에 숨겨가지고 빠져나가가서 이걸 해외 먼저 알려가지고 신군부 정권의 국민 학살을 해외에다가 먼저 소개했던 민주화운동을 소개했던 독일 기자가 힌트패터라고 한 그래서 각각 이걸 바르게 연결시킨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갈까요 대한제국의 성립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 음력하루21 이후에 위축된 국가주권을 지키고 고정의 위상을 높여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지 왜냐하면 을미사변 직후에 고정은 쫄아서 얼루 튭니까 미국 공사관으로 튀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트죠 1896년 2월 달에 고정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경운궁을 증축하고 1997년에 1년 만에 돌아오죠 오늘날 덕수궁이라고도 불렸던 덕수궁은 덕수라는 1907년도에 고정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쪽파리가 지규시킨다고 그런 다음에 고정이 나앉아 있으면서 불렸던 궁호가 덕수궁이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비운의 궁궐이죠 원래는 경운궁인데 자 그 다음에 3번에 고정은 연호를 13번에 14번에 고정은 연호를 광무라 하고 맞아 경운궁에서 황제 지규식을 거행했다 아니에요 경운궁으로 옮긴 거고 황제 지규식은 환구단이라고 그래 환구단 원래는 옛날에 천원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은 둥그럽고 땅은 평평하다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지는 재단을 원구단이라고도 썼으나 고정실록에 보니까 환구단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구단이라고 하자 라고 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환구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천단입니다 하늘에 황제 지규식을 거행하는 신고를 알리는 의식을 거행했던 곳은 환구단이라고 그래야 돼 14번 그래 놓고 환구단은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환구단 옆에 황궁우라고 해가지고 위판을 모셔놓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좀 남아있긴 한데 황궁우 환구단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경훈궁에서 지규식을 강의했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거죠 3번 맞고 그래서 3번이겠네요 자 한일의정서입니다 거기에 역토 둔토 뺏긴 거고 추가해서 황무지도 지네가 마음대로 개관해서 쓰겠다고 요구했는데 그걸 반대투쟁했던 것이 바로 보안회하고 농광회사다 그리고 이제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2월에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1904년 8월 달에 제1차 한일협약 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이른바 고문정치죠 고문정치 그러니까 일본인이 추천하는 외교와 재정 분야의 고문을 두어가지고 아 내정관섭한다는 얘기죠 외교 고문으로 온 놈이 누구야 미국 놈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 고문으로 온 놈이 일본 놈 메가다 그 메가다가 1905년도 했던 게 화폐정리사업이죠 조선인 화폐 작살나서 다 뺏겼고 갑을 병종으로 구분해가지고 등급 매겨가지고 다 안 바꿔주고 폐기처분하고 또 병종에 해당되는 것은 폐기처분이고 을종에 해당되는 것은 반띵도 안 해주고 갑종에 해당되는 것만 액면가로 주는데 요것도 처음에 나온 적 있습니다 다 액면가로 바꿔줬다 땡 틀려 조금 헐었다 그러면 이제 지네가 평가하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들어와 있는 애들은 미리 화폐정리사업하기 전에 액면가로 다 바꿨는데 조선인은 밖으로 갔더니 이거 웬 다 폐기처분 웬만해서 해가지고 조선인 화폐 자선을 낙탈한 게 바로 아 메가다이 개세고 그 다음에 이 스티븐스 미국 놈은 을사리격을 을사리격일 뿐이거든 을사리격이다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 문서에 명칭도 없어요 타이틀도 을사리격은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안 되고 사실은 일본 애들이 그렇게 부른 것 뿐이지 그건 공식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문서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을사리격 늑약이라는 것은 강제당할 늑자예요 그래서 을사리격이라고 해야 돼 외교건강탈통관부설치 1905년 11월 17일인데 양력으로 그럼 1904년도 8월하고 1905년 을사리격 사이에 1905년도의 을사리격 사이에 7,8,9월달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스라테프트비리학 7월 제2차 영일동맹 8월 포스모스조약 9월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 강대국하고 조선과 관련된 다른 나라들하고 정지작업을 다 한 다음에 쪼가리는 11월달에 을사리격 외교건강탈통관부설치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고종이 회의국의 밀사를 파견했는데 이준희 위종이 상상 1907년 이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1907년 7월달에 그리고 순사상 한일신협약을 강제합니다 차관정치죠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를 마지막으로 해산시켜 이게 이제 1907년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그리고 1908년도에 이미 뺏은 토지 관리하는 주식회사가 들어와 그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는 영국처럼 일본 놈도 식민지 지지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1909년도 기후년인데 기후각서 써가지고 사법권 감옥사법권 다 뺏겨 여러분도 서서 들어가서 서다본형무소 들어가서 새토막으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은 1910년 6월 경찰권 뺏겨서 헌병경찰 바로 실시됩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경술국지 곧 지들은 명칭을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라고 타이틀은 지들이 썼지만 통감부 관리가 한 사람의 필체로 두 부를 작성했다는 것이 판명났어요 이건 일본에서도 인정했고 한 사람의 필체라는 거 국가 대 국가가 서로 하부에 의해서 사인하고 비준 동의하고 이래서 나눠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불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국병탄 늑약이라고 해야 돼 병탄을 함부로 집어삼켰다는 뜻이야 한국병탄 늑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천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한국병합 한일병합 한일합병 합방 이 따올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병탄 늑약이래요 한일합방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쓰는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건 일본 애들의 얘기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제정신이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6번 이게 낼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뭐 수업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다음 양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랬습니다 철종의 사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아야 돼 값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후에 망면 갔다 그러면 대부분 또 김옥균이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김옥균은 1894년에 죽죠 상에서 홍종우라는 사람한테 죽고 외교교섭을 통해서 시신은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잘려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효수되죠 목은 잘리고 목만 걸어놓고 산발이에다가 몸은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김홍집 1896년에 이미 뒤죠 근데 여기 지금 1910년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박영효예요 박영효 자 다 친일파들만 여기 해놨네 아이고 이런 이런 걸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박영효입니다 1번 17번 16번은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고 17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복에서 모두 골라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신정부죠 말하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날 출범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건국은 언제라 1919년 4월 11일이라고 해야 돼 임시정부는 그때 건국됐으니까 그럼 1948년도에 대한민국은 뭐냐 신정부라고 해야 됩니다 신정부 건국이 아니고요 그러면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억은 기억은 반민특위 48년도 9월 재헌국회에서 만든 거니까 이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뭐냐 니은은 예컨대 농지기업법을 시행했다 49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고 나중에 50년 3월부터 해가지고 57년에 종료하거든요 어쨌든 니은도 맞다 그치 농지기업 유상매입 유상분배 삼정부 상한선 단 살림 간척지 과수원은 제외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왜? 지주갈로비에서 안두희의 김구암살 김구선생 암살당한게 49년 6월에요 49년도 6월 안두희 김구선생을 암살했는데 근데 이 개세가 안두희 이 개세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안두희가 현지 군인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미군 방첩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구선생을 암살하는데 그 당시 미군 뭐 직접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미군 백믿고 얘네가 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자 안두희를 근데 처단시킨게 누구냐 안두희를 죽인 사람은 박기서씨라고 박기서 1996년도에 정의봉이라고 하는 나무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 이분이 딱 부천에서 버스기사였습니다 박기서씨가 버스기사였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좀 바르게 사셨던 것 같고 보니까 백범일지 같은 걸 읽고 아 정말 감명받고 근데 안두희 이 개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천에 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새끼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안두희 집을 찾아가 딱 찾아가서 몰래 권총이 있죠 이제 장난감총입니다 모의 권총을 딱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안두희에 쳐대는 사람을 위협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방에서 누워있는 안두희를 정의봉이라는 이름으로 쳐다내서 패 죽여요 그런 다음에 몰래 왔는데 또 양심이 좀 있잖아 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큰일 했는데 성당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님한테 사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뭐 했더니 이제 고해성사한 뒤에 자진해서 옳은 일을 하셨으면 실정법에 의한 죄는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셔라 뭐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 가거든 집에 경찰이 가서 연행을 하는데 그 반장격에 해당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고 그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딱 데리고 나가면서 수갑을 채우는데 아우 기가 막히지 그 반장이 뭐라고 했냐 야 수갑 풀어 해가지고 수갑 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딱 그냥 팔만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뭐라고 했다는 줄 알아요 이 사람 직원입니다 그 경찰 그 반장이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댑니다 와 이렇게 훈훈한 믿음이 있나 어 그런데 어쨌든 판결은 뭐라고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떤 정서는 이해하는데 이게 실정법상 살인이 됐기 때문에 살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8년 실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9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 97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98년도 특별 대사면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시 운전해요 아 아직도 정말 나중에 인터뷰 한 거 보니까 가장 최근에 정말 자기는 현대사회에 살면서 자기는 역사적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대 그 늦거움 어 아 그래서 아주 don't be happy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 박기서 씨라고 있습니다 안두위를 처사람분이다 거룩한 살인이야 이런 경우는 자 이것도 해방 이유죠 제주 4.3 사건 리을은 그런데 좀 틀리다 그치? 리을은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 48년도 4월달에 일어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8월이기 때문에 신정부 수립이 8월이니까 이건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여수 순천 11.9 사건 이거는 정부 수립 직구 곧 리을에서 미음 사이에 8월달에 8월 15일날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했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 해가지고 여수 순천 지역에 관할하고 있던 제14연대의 국군병력을 투입을 지시했는데 그 14연대에 나 이런 민족분단을 획책했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또 좌익계 군대부의 이런 세력이 저항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걸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이게 여수 순천 11.9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냐 이승만 정권 들어서예요 48년도 10월부터 전개됐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리을 빼고 기역리은 디귿 미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리은 디귿 미음 2번이 되겠네 오케이 예스 2번 17번은 그래서 아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18번 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50년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승만 정권은 51년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 총년맹 농민총년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그렇지 51년에 친위정당을 만들었거든 왜 52년도에 발췌개혈하기 위해서 그래 직선제로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번에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58년입니다 반공청년단을 조직했으며 진보당의 조보감을 간첩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그치 왜 정적이니까 59년에 대해서 조보감 죽입니다 진보당 해산시키고 이게 진보당 사건이죠 왜 54년도에 56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제3대 정통령 선거 때 이때 신익희는 죽었고 유세하러 가다가 전라도 유세하러 가다가 기차 안에서 죽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제3의 무소속 후보였던 아직 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조봉암이 바로 유효득표율 30%대를 차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적이 됐지 이승만 입장에선 해가지고 56년 정부통령 선거 때는 이승만은 신익희는 죽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됐고 부통령은 누가 됐느냐 바로 민주당 장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익희가 살아있었으면 정권교체기 때 되는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죽느냐 애매하게도 그래서 정적이었던 조보감을 59년에 사형으로 죽입니다 야 이게 정치적 보복이지 학살이고 맞아 그 다음에 3번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했고 밀가루 설탕 면화 이거 우리가 세 가지 하얀 색깔의 산업 아 300산업 이거 50년대 맞아요 원조 동그라미 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뀝니다 언제 유상으로 바뀌느냐 59년부터 에이드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이승만 정권은 54년 의회에서 무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4.4.5.2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이승만이 54전도 4.4.5.2 개헌안을 통과시킨 건 맞는데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때 의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고 이때 이미 대통령 직선제는 52년도에 있었어요 8채 개헌 때 그럼 이제 18번에 4.4.5.2 개헌안에 4.4.5.2 개헌안이라는게 뭐냐면 이승만 중임제한 철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54년도 4.4.5.2 개헌이다 라고 하는거는 뭐냐면 개헌안 개헌 변칙 통과시킨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원래 두번까지 하면 그 다음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중임은 당선되면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48년 됐죠. 그 다음에 52년 됐죠. 그러면 56년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고 싶어서 규정을 바꾼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내용을 개헌하기 위해서 중임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는 이 문구를 집어넣기 위한 개헌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연구위 시키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이승만의 현법 이게 54년도 사사오입 개헌인데 이게 개헌안이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부결됐어. 그런데 나중에 가결로 바꾸는 명분이 사사오입이죠. 왜냐하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원 정족수가 203명입니다. 의원 총원이 203명에 대한 3분의 2는 산술적으로 135.3333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냐. 135표가 나왔어요. 135표. 찬성표가. 그럼 부결이죠. 그래서 부결로 선포했는데 논리가 뭐냐. 이틀 있다 가결로 바꿉니다. 논리가 원래 소수점 이하 0.4 이하는 버리는 거 아니냐. 버릴사. 그런데 0.5 이상이면 반올림하는 거지만 0.4 이하니까 0.3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차피 버리는 걸로 하고 135라는 자연수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가결로 봐야 한다. 옅다오 논리를 가지고 가결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맞아요. 이승만 정권은 54년 의회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이 말은 맞는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라는 말이 틀려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고 이미 52년의 직선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임제한 조치를 철피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알았지? 4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이네요. 토지조사 사업은 10년부터 18년까지 그래놓고 12년에 토지조사령 또 내리죠. 왜냐하면 1910년에 토지조사국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반파하는데 기한부 신고제죠. 그럼 1번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겁나게 많았지 분쟁이. 왜? 마을의 땅 문중의 땅 그린벨트 그때는 그린벨트 없었지. 그 다음에 공공의 땅 이런 건 전부 다 폐쇄으니까 또 미신고 토지라든가 내 땅인데 아직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또 기간이 넘었다든가 신고기간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분쟁은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죠. 19번은 1번이지. 그 다음에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위해 내세우기 어려운 문 동중이라든가 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됐다. 그렇죠?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직구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눈에 얘기했죠. 한국 병탄 늑약이 강제된 이후 이렇게 해야지. 제정신이면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바로 1910년에 바로 시작됐으니까. 사업의 결과 조선총독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지? 거대 지주가 돼버렸으니까. 자 20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김영삼 신민당 당수의 국회 제명 79년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 유신원법의 국민투표 통과 72년 12월 27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국민교육환장 1968년입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해가지고 외국의 급에 띄고. 74남부 공동성명 72년의 리전. 하기 때문에 라가 제일 먼저가 되네요. 68년. 그 다음 마. 72년. 다. 유신원법. 72년이긴 한데. 74남부 공동성명 이후에 10월 달에 유신하겠다. 헌법 고치겠다. 해놓고 72년 12월 27일 날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순서상으로 72년이지만 다가 더 뒤가 되죠. 마보다. 그런 다음에 나. 김대중 납치사건. 73년의 리입니다. 이 김대중 납치사건은 이거 봐요. 이제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붙었냐면 71년도. 이때는 현직 대통령 박정희하고 박정희. 그 다음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 이렇게 붙었는데. 각종 금권선거 또 부정선거 관권선거 다 했는데도 90만 표 차이밖에 나죠. 90여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군사정권 시기에 100만 표 이하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미 깨졌다는 얘기야. 박정희가 이때 돌을 얼만큼 뿌렸느냐 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때 대통령 선거할 때 물론 나오면 안 되는데 69년도 3선 개혁 해버렸죠. 형이 했던 것처럼 이승만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 세 번 나올 수 있게끔 딱 한 번만 더 한다고 지가 약속하더니 그런데 71년도에 그래서 지가 나왔는데 이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7분의 1을 선거자금으로 뿌립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7분의 1을 뿌려댔어요. 선거자금으로. 또 이때 지역감정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 박정희 대구사범학교 다닐 때 스승이었던 이효상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장만으로 들었는데 그 이효상이 대구 유세에 가서 딱 그래요. 정권을 전라도한테 넘길 것이냐. 이런 지역감정 발언을 최초로 합니다. 그게 국회의장이란다. 그따우가. 그 전에는 지역감정 없었어요. 부산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은 4.19 혁명의 시발점이야. 거기가. 왜? 4.19 혁명이 터지기 직전 3.15 부정선거가 터지기 직전에 그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2월 28일에 60년 2월에 벌써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먼저 들고 이렇게 했어요. 최초로. 그런 진보적인 지역이 원래 대구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이고.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대구 경북 지역은 골 때리게 되느냐. 이게 71년 이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산업화에 의한 열매를 매진 딴 거지. 그래 놓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요. 지금도 조선시대 같은 곳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균형발전을 시켜야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인정해야지. 왜? 자기네만 정권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김대중은 보궐선거에서 강원도 인재군 보궐선거에서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거기가 지역기반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목포. 신안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강원도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될 정도로 60년대는 지역감정 없었어요. 71년부터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이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하니까 이런 형의 했던 것처럼 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김대중은 반체제 인사로 일본에 머물렀어. 일본의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 22100호. 그랜드팰리스 호텔에 묵고 있는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보내서 납치합니다. 납치해가지고 공해상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야 바닷속에 너. 했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 아휴 서울에 와있는 미국의 CIA 한국 국장이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그런 다음에 필립 하비브라고 하는 주한민국 대사가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그런데 김대중을 납치해갔는데 이걸 일본 정보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쉬쉬해졌던 거죠. 박정희가 워낙 호친하니까. 형제지관처럼.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이 97년 대통령 되고 나서 일본이 조마조마했던 거야. 아이씨 이거 까발리자 그러면 곤란한데.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사실 알고 바로 전합니다. 청와대. 김대중 죽이지 마라. 무조건 살려라. 김대중 죽이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원조 끊겠다. 뭐 이렇게 압박을 해. 그래가지고 아이씨 얘들 어떻게 알았니. 야 살려. 해가지고 무전 때려가지고. 살려 해가지고 쭉 벽타고 와서 부산을 와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집에서 기자회견을 해. 막 여기 막 얻어져서 표시 다 나하고. 아 참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야. 자 요게 이제 73년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73년도에 김대중을 납치한 거라. 아 73년도. 자 그런데 79년도에 사건이 또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아 79년도에는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있죠. yh 무역회사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모하는데 이 yh 무역은 장용호라고 하는 yh 무역회사의 회장 이니셜입니다. 용호. 이 yh 무역사건이 딱 터졌을 때 여성 노동자들이 여기 워낙에 한 5천명 넘는 가발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축소축소축소축소시켜가지고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것도 다 자르고 하니까 왜 이거 우리 자르냐 해가지고 대모하는데 이제는 회사 폐쇄시키겠다 해가지고 폐쇄시키고 단전 단수 다 하니까 회사에서 농성하지 못하고 직장 폐쇄까지 하겠다 하니까 다시 찍이 될 것 같으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여길 회사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경찰 동력 봉헌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야당 그때 신민당 총재는 김영삼이었어요.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해달라고 허가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이 허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서 농성하는데 이걸 강제 연행합니다. 그래서 연행하는 와중에 노조위원장 여성 김경숙 양이 사망합니다. 야당 당사에 막 쳐들어간 거야. 김경숙 사망. 김경숙 양이 사망하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회에서는 야당 총재인 국회의원 김영삼을 제명해버려요. 왜 거기에 농성 허용했느냐 해가지고 김영삼 제명 김영삼을 제명시키죠. 그러니까 김영삼 제명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부산 마산에서는 78년 79년도에 제2차 오일쇼크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야. 남성노동자들이 많았던 지역이죠. 여기서 노동운동이 격하게 벌어져서 부마항쟁으로 촉발되는 겁니다. 부산 마산에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돼요. 부마항쟁이야. 부마항쟁이라고 그래요. 항쟁. 결국은 여기에 내려가라고 확인하라고 내려갔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갔다 오고 박정희는 삽교천 아산만 방주대공사 완공하고 테이프 커팅식 하는 날이야. 10월 26일 11일 올라오고 올라오고 궁정동 안가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박정희가 그러죠. 옆에 경호실장 차지철이 있는데 어디입니다. 그쪽은 어떻던가 뭐 했더니 김재규가 그래 각하 4.19는 유도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권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차지철이 중정은 그거 놓아봐요.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만 명 쓸어버려도 정권 끄떡없습니다. 이따우로 발언했습니다. 200만 명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권 끄떡없다. 이게 최고 권력자원 투가 할 얘기입니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거기서 박정희가 뭐라고 해 야 지철아 니가 왜 하니 내가 할게 라고 했어 박정희가 그러면서 중정은 놓아봐요. 뭐였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이미 차지철이 그때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전두환이 발표한 거고 절대로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다 이 드러난 사건의 문서에 의해서 조합해보면 이거는 미국 CIA 박정희 죽이기 전에 11.6 사건 전에 바로 미국에 갔다 와요. 이건 뭐 박정희도 아는 일이고 다 시켜서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미국 CIA 거기 갔다 온다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CIA 한국 지부장하고 그 중앙정보부장하고의 정도가 레벨이 되면 정보소통 교환이 장난 아니거든 그런 다음에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싹 뺐어 얘네가 발을 어쨌거나 이래서 결국은 박정희 거기서 쏴 죽여 이게 12.6이야 12.6 79년도 각하 정치 똑바로 하시죠 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 차지철도 거기서 죽이고 쏴서 12.6 유신정권이 끝장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서대로 가면 우리가 라마다 가나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잡으셔야죠 자 현대사회는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좀 익숙할 줄 알았는데 이건 2번이 되는 거죠 2번 20번은 19번은 1번이고 여기다 적어야지 그치? 19번 18번은 어디 갔습니까? 아까 적었던 것 같은데요 18번은 4번 19번은 2번 아 1번이네 그치? 19번 1번 그 다음에 20번 이게 2번이 되겠죠 20번 2번 이렇게 해서 현대사회는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알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현대 자기 생일 이제는 다 고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말 격 떨어지는 문제가 몇 개 있었다 예컨대 고려대장경 문제라든가 박용효 문제라든가 또 예컨대 아까 책 문제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외워대서 맞추게 하는 이런 문제들은 너무 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울시의 문제에 격을 떨어뜨린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차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워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85점까지는 85점까지는 누구나 평범하게 맞출 수 있게끔 냅니다 그런데 85점 가지고 합격하느냐 never 85점 가지고는 합격 라인이 아니죠 적어도 90점은 맞아야지 또 다른 과목한테 좀 이관시키려면 평균을 넘겨주려면 플러스가 되려면 95점 정도는 맞아줘야 한국사에서는 그래야 다른 과목에게 좀 도움을 주고 평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국사에서 두 개 이상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 90점에서 100점 사이 그 두 문제는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사 범위도 많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으니까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나중에 자주 보면서 기억을 해야 한다 이해하고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사 과목은 반드시 시기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월수금 전근대사를 배치해라 시간표 상에 화목토 근현대사를 배치해라 그래 놓고 조금 조금씩 진도를 누적적으로 봐 나가야 정도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요 큰 의미 없어요 방법이 없어 몰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12시간 해야지 한국사 했다는 것에 만족이지 까먹어요 의미 없다 조금 조금씩 계속 약을 쳐나가야 된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기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전근대사는 무조건 몇 세기 어느 왕 왕조 시기엔 이걸 떠올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뭐 200년 정도 기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세기별로 봐서는 소용없고 사건 순서를 어떻게 정리해 둘 것이냐 또 사건이 순서는 큰 덩어리로 순서이 돼 하나의 사건 예컨대 1894년 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이면 동학농민전쟁 내에서도 1월부터 11월까지 순서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감정입혀야 됩니다 역사적 주체가 돼야 돼요 감정입혀가지고 해서 전봉준이 돼 보고 김옥균이 돼 보고 고정이 돼 보고 또 명성황호가 돼 보고 광개토대왕이 돼 보고 이순신이 돼 보고 이런 식으로 감정입혀서 타임워싱 타고 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해야 자기 지식이 되지 안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아주 루즈해지죠 자 그래서 나머지 또한 시사적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왔냐 최근 연구 발굴 결과가 조선 후기에 한글로 만들어진 노비들이 만든 개문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 이 노비들이 만든 개문서가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한글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아 이건 참 중요한 의미였다 노비들도 한글로 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배층이 많이 썼던 것이 한글이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성 중심으로 내간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양반들 사이에서 쓰긴 했지만 거의 안 썼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두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의지하되 또 한 안전한 85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지엽적인 것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를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매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못? 수고하셨습니다 생활